혼외정사의 진화적 기능과 여성의 선택 어떤 여성이 혼외정사를 하는가? 왜 여성은 혼외정사를 하는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혼외정사는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외정사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진화론적 접근은 이를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이해한다. 여성의 혼외정사는 남성의 혼외정사와는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차이와 짝짓기 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여성의 혼외정사는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여성은 자신의 자손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은 혼외정사를 통해 더 우수한 유전자, 더 다양한 유전자 또는 섹시한 아들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 이점은 자손의 생존력과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혼외정사 상대방으로부터 우수한 유전자를 받는 동시에, 주된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인 지원과 자원을 받을 수 있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혼외정사는 또한 여성에게 배우자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성은 현재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혼외정사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고 현재의 파트너를 교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는 혼외정사를 통해 자신의 매력과 시장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에게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혼외정사를 통해 여성은 새로운 남성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현재 관계에서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혼외정사는 또한 여성에게 심리적 친교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정서적 지지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혼외정사 상대방은 여성에게 감정적 위안을 제공하며, 이는 그녀가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은 현재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만을 처리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혼외정사는 여성에게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주된 배우자와의 관계는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반면, 혼외정사는 정서적 충족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중전략은 여성에게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며, 이로 인해 자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혼외정사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과 다양한 자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다. 혼외정사의 발생 빈도와 동기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문화에서는 혼외정사가 엄격히 금지되거나 비난받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은 여성의 혼외정사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립도는 여성의 혼외정사 동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이는 혼외정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여성은 주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혼외정사는 여성에게 심리적 만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혼외정사는 여성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혼외정사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화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의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혼외정사는 여성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위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진화심리학에서 혼외정사의 기능에 대한 실마리는 어떤 여성이 혼외정사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혼외정사를 하는가, 그들은 혼외정사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는가, 그들이 외도 상대로 택하는 남성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등을 질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실 손실만 따르지 않는다면, 진화적 적응도라는 냉정한 통화 가치로 환산해보았을 때, 여성에게 최적인 짝짓기 전략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내는 한편, 외도 상대로부터는 우수한 유전자를 받는 전략의 것이다. 하룻밤 외도를 통해 여성은 더 우수한 유전자, 더 다양한 유전자, 그리고 섹시한 아들 유전자를 얻으며, 이들 모두가 그녀의 자식들의 생존력과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의 외도가 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이점으로는, 외도가 대체 배우자로 옮겨가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도의 배우자 교체 가설 중 하나는, 별로 득될 것이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편으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과 갈라서게 만든다는 관점이다. 외도는 그녀 자신에게서 현재의 남편을 떼어내고, 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함이다. 둘째, 혼의 정사는 외도 상대와 일종의 쉬운 전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 남자와 여성 자신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친밀한 접촉이 없다면, 얻어내기 매우 힘들다. 혼의 정사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짝짓기 시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평가하게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자신에게 성적 혹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의 수와 그들의 배우자 가치를 그저 관찰하거나, 아니면 남성들과 시시덕거리는 행동처럼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수단으로도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연구 결과, 여성의 혼의 정사에서 그간 숨겨져 있던 이득을 밝혀냈다. 한 가지 기능은 배우자 교체와 관련되어 있다. 길고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권태감만 깊어갈 즈음, 다른 섹스 상대가 북돋아주는 급격한 자존심의 고향은 여성에게 마치 기사회생의 묘약과 같다. 여성은 자신이 배우자로서 매우 뛰어나고, 지성적이고, 활달하고 섹시하다는 속삭임을 듣는다. 바깥에 더 좋은 남성들이 널려있다는 낙관론에 휩싸인다. 지금의 남편을 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지금 남편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짝짓기 시장에 스스로를 내던질 동력을 얻는다. 외도 상대와 결국 재혼하게 될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다. 여성은 이제 스스로 매력적이라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매력을 알아주리라는 자신감에 넘친다. 요컨대 자존심의 고향은 배우자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자기확신을 제공해준다. 혼의정사는 다른 남자에게서 그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심리적 징교를 얻음과 동시에 결혼생활이 깨지는 고통을 미리 피하려는 전략일지 모른다. 정규적인 상대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여성들에게 혼의정사는 우수한 유전자 기능, 즉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얻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수한 유전자를 얻는 기능을 수행하리라 생각된다. 또 다른 여성들에게 혼의정사는 배우자 교체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혼의정사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어 지금의 관계를 덜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진화심리학에서 본 여성의 혼의정사 진화심리학에서 혼의정사의 기능에 대한 심하리는 어떤 여성이 혼의정사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혼의정사를 하는가, 그들은 혼의정사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는가, 그들이 외도 상대로 택하는 남성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등을 질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실 손실만 따르지 않는다면 진화적 적응도라는 냉정한 통화 가치로 환산해보았을 때, 여성에게 최적인 딱짓기 전략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내는 한편, 외도 상대로부터는 우수한 유전자를 받는 전략일 것이다. 하룻밤 외도를 통해 여성은 더 우수한 유전자, 더 다양한 유전자, 그리고 섹시한 아들 유전자를 얻으며, 이들 모두가 그녀의 자식들의 생존력과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의 외도가 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이점으로는 외도가 대체 배우자로 옮겨가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도의 배우자 교체 가설 중 하나는 별로 듣댈 것이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편으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과 갈라서게 만든다는 관점이다. 외도는 그녀 자신에게서 현재의 남편을 떼어내고, 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함이다. 둘째, 혼외정사는 외도 상대와 일종의 시운전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 남자와 여성 자신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친밀한 접촉이 없다면 얻어내기 매우 힘들다. 혼외정사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짝짓기 시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평가하게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자신에게 성적 혹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의 소화, 그들의 배우자 가치를 그저 관찰하거나, 아니면 남성들과 시시덕거리는 행동처럼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수단으로도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연구 결과 여성의 혼외정사에서 그간 숨겨져 있던 이득을 밝혀냈다. 한 가지 기능은 배우자 교체와 관련되어 있다. 길고 지루한 결혼생활에서 권태감만 깊어갈 즈음 다른 섹스 상대가 북돋아주는 급격한 자존심의 고향은 여성에게 마치 기사위생의 묘약과 같다. 여성은 자신이 배우자로서 매우 뛰어나고 지성적이고 활달하고 섹시하다는 속삭임을 듣는다. 바깥에 더 좋은 남성들이 널려있다는 낙관론의 쉽다인다. 지금의 남편을 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지금 남편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짓기 시장에 스스로를 내던질 동력을 얻는다. 외도 상대와 결국 재혼하게 될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다. 여성은 이제 스스로 매력적이라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매력을 알아주리라는 자신감에 넘친다. 여컨대 자존심의 고향은 배우자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자기 확신을 제공해 준다. 혼외정사는 다른 남자에게서 그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심리적 친교를 얻음과 동시에 결혼생활이 깨지는 고통을 미리 피하려는 전략일지 모른다. 정규적인 상대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여성들에게 혼외정사는 우수한 유전자 기능을 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얻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수한 유전자를 얻는 기능을 수행하기라 생각된다. 또 다른 여성들에게 혼외정사는 배우자 교체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혼외정사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어 지금의 관계를 털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피론으로 검색 부탁드려요.